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중혁 선생님 혼자 나올 때는 아까 변선생님 한 것 같으면 그 정도 분류들이 나와야 노래와 밸런스가 맞아요? 저 혼자 할 일은 없어요. 제가 혼자 하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. 혼자 노래 부를 때의 악기가 변제하니까 만약에 3명이 나온다면 더 크게 더 크게 하고 만약에 20명 나온다면 그래서 사실 마이크를 쓰지 않은 경우에서는 연주자가 음향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. 1번째 곡으로 노래할게요 서기는 이상한 곡입니다 으흠흠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건 내가 안 넣었네요 일만 올렸어 아니 싸워 별 2국장 파괴 석인 이승 석인 이승 석인 이승 석인 이승 석인 이승 현 석인 이승 석인 이승 오우 오우 네 됐어요. 안녕하세요. 5분정도 쉬어도 될까요? 네네네 김엄아 알지 모모 남은거야 네? 모모 남은 곡 진국 명산반 짬뽕이 그리고 12번 태산에 올라온 마지막 번만 합창자만 남았잖아요 지금 준비가 안된거 같으니까 5분정도만 잠깐 쉬겠습니다 저희 지금 21분이고요 3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좀 늘어져요